안녕하세요 박혜선입니다. 코딩 예를 깨우는 파이썬 동영상 강좌 제2강 파이썬 소개입니다. 책에서는 2장의 앞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책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파이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저수준 언어와 고수준 언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수준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인 어셈블리어나 기계어 같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고급 언어 중에서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저수준 언어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앱에서 고수준 언어는 저수준 언어보다 사람이 프로그래밍 하기 편리한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나누어 보면 저수준 언어로는 C나 C++ 같은 언어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고수준 언어로는 파이썬, 자바 등이 해당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양한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범용 언어와 특화 언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이썬이나 C같은 언어는 범용 언어입니다. 복잡한 과학 개선을 할 수도 있고 또 웹서비스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죠. 이에 비해서 SQL이나 RATEC 같은 언어는 특화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QL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꺼내거나 조작하는데 특화된 전문적으로 그 작업을 위해서 보완된 언어입니다. 또 RATEC은 논문이나 보고서에 수식이나 그림 같은 것을 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또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기계어 수준의 원시 코드로 변환하는지에 따라서 인터프리터 언어와 컴파일 언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터프리터 언어에서는 기계어로 소스 코드가 직접 변환되지 않고 인터프리터가 소스 코드를 실행해 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러를 찾거나 디버밍이 좀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컴파일 언어에서는 컴파일러가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변환한 다음에 운영체제에서 직접 실행되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더 빠르고 작은 공간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또 PHP도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대표적인 컴파일 언어로는 C나 포트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면 파이썬은 고수준 언어이고 또 범용 언어이고 인터프리터 언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비교적 작성하기 편리하고 다양한 작업에 적용할 수 있으며 에러를 찾고 디버깅하기 쉬운 언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파이썬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은 전설적인 해커 귀도반 로썸이 1990년에 처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귀도반 로썸의 사진이고요. 아직까지 파이썬 개발을 이끌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2000년에 파이썬 2.0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2008년에는 파이썬 3.0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2.0대 버전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현재는 파이썬 3.8, 3.9, 3.10 버전이 비교적 널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예제를 실행하는 데는 저희가 구글 콜앱을 사용할 텐데요. 이 구글 콜앱은 현재 파이썬 3.10 버전을 사용합니다. 파이썬을 실행하려면 개발 환경이 필요하겠죠. 이 책의 예제를 실행하려면 역시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파이썬.org에서 파이썬 공식 배포판을 다운받아서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겠죠. 또 다른 방법은 아나콘다 배포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파이썬 공식 배포판 말고 여러가지 배포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또 윈도우, 리눅스, 맥에서 모두 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포판이 바로 아나콘다입니다. 또 기본적인 파이썬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에 필요한 많은 패키지가 아나콘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파이썬을 배울 때 컴퓨터에 파이썬을 설치하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아나콘다를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온라인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파이썬 예제를 실행해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앱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글 콜앱은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파이썬 코드뿐만이 아니라 문서나 그림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완전히 무료이기 때문에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예제 코드는 모두 구글 콜앱을 사용하고요. 구글 콜앱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에서 구글 콜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글 콜앱에 대한 사용법을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을 다음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또 이 책의 예제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기터브 저장소도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